지금 뭐 해찬이 밖이야, 밖이야.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. 그냥 심심해서 그래. 그냥 심심해서 그래. 아니 외로워서 그래. 술자리가 끝나가. 어우 복식호흡 했더니 지금. 이게. 배고 오신 거야? 아니 이게 풀어졌어요. 이게 그 창법이. 창법이. 저희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어즈, 어즈, 어즈 창법으로. 이렇게 가면 또 안 되거든요. 거기서 멈췄어 지금. 이거 뮤지션이 듣기에는 어때? 네? 뮤지션이 듣기에는 어때 노래? 이 형이요? 너무 트로트 발라들어갔어요. 무슨 분위기인지 알죠? 크리즈와 장도 이렇게 달라. 발을 꺼는구나 그냥. 이거 어디 꺼지?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끊어줘야 돼요. 장식을 좀 받자, 차례. 다시 보여줘 봐. 이렇게 짧게 잘 끝내줘는데. 제 음역대가, 제 음역대가 아니래서. 제 음역대가 아닌데 이게 아 진짜 제 음역대는. 제 음역대가 아닌데 이게 아 진짜 제 음역대는 지금 말하는 제 톤의 음역대거든요. 그렇게 불면 되는데 이 톤을 맞추려고. 한번 다시 해봐 다시 다시. 너는 지금 뭐 예찬이 밖이야. 잠깐만 지금 키를 좀 낮춘 거 같은데요 지금. 제 음역대가 아닌데. 다시 한번 자기 음역대 손님 똑같이 해. 바이브레이션을 싹 빼고 해봐. 동요를 부른다고 생각하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너는 지금 뭐 해. 너는 지금 뭐 해. 잔이 밖이야.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보지 난.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. 그냥 심심해서 그래. 아니 외로워서 그래. 됐어요. 됐어요. 하면 될 것 같아요. 됐어요. 하면 될 것 같아요. 됐어요. 저거는 우정이야. 그렇죠 그렇죠. 우정이다. 우정의 우정이다. 우정으로 봐야죠. 감사합니다. 저 담당님. 아 어우. 메이컵한 그 밑에 요. 목이 새빨개졌어. 아 제가 형님. 히때랑 이런 게 너무.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없는데. 지금 살면서 35년 동안. 지금 대표작이 1%의 우정이야. 지금. 모든 걸 다 쏟고 있어. 무슨 말이야. 너도야. 우리 지금 모든 걸 다 쏟고 있다고. 아.